좀 타격이 너무 커요 자 일단 네 일단 첫 곡은 네 한참으로 시작했는지 승현아 아니 여기 맵고 전체 전체 다들 다들 조금 이따 봅시다 아 연습 때도 보시고 네 그 다음 공연 때도 봅시다 즐거워 자이트 를 새로워 네 자 일단은 저희의 대표 단체 곡이죠 네 방탄소년단의 아예 기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나가 얘들아 다 누워 자